한글자막 by 김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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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nen 씻어버리는구나 아팠어 아팠어 확실하게 된 것 같은 식사이에요 직접 쉽게 말하는 중 딱 끝이 오래네요 배고팠나 보기 위해 두 시간 됐다고? 두 시간 반 일어나서 행복한 주인공 소엘아 옹 했어 옹? 옹 했어요? 너무 귀엽게 놀랄 수 있죠 왜 이렇게 전화해 줬어요? 아 그래 그래 응 응 네 지도자들이 사고에서 요청합니다 그냥 그냥 이건 이대로 납으면 편의할 날아 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해사를 시킨다니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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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잡는 맛 건강할래? 이랬다 여행을 가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했더니 이렇게 커시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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